네 여보세요 나야 나야 오늘? 그냥 나가기 싫어서 그럼 내일은 나올 수 있는거지 널 위해 자그만 선물 하나 준비해놨어 뭔지 물어봐도 돼? 널 위해 편지 썼어 편지 찍을게 지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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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지 마 끊지 마 끊지 마 지효야 끊지 집 앞 집 앞 집 앞 집 앞 알았어 알았어 안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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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안경 안 쓴다고 하신다 그래? 그렇게 잘 찍는 얼굴이 안 갈게 아 아 아 민중이 형 눈이 깊을게요 이거 눈이 까면 그래 아 형님 아 넌 웃으면 안 된다? 준비 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오빠 오빠 나 부탁하나 했는데 기대요 아니 너무 오빠 나 부탁하나 했는데 나 부탁하나 했는데 기대요 오늘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치면 되지 바로 이 박을 소중히 달아줘 어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박을 소중히 대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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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너 아 대사 홍alis 그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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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신아 아 아 아 중으로 천송이가 진짜 내가 거진 그럼 형의 아 아 제 쑤서야 되겠고 아 야 진송이 그게 남의 꿈에 따라서 못생긴 옷을 갖다 대는 거 아니야 아 아 정말 아 정말 진짜 아 두루 양치질 한 300번에